안녕하십니까 부산아지매입니다. 오늘은 부산아지매집에 저녁 식사상을 소개해 드릴께요. 돼지고기 목살을 구웠는데 고기 굽는 방법하고 버섯하고 나물 묻히는 방법은 설명란을 다 기재해 드릴께요. 참고해 주세요. 부산아지매 영상에 보면은 여름에 마늘쫑 장아취를 했었거든요. 그 장아취 하고요. 버섯은 팽이버섯하고 새송이버섯인데 올리브유를 약간 둘러 가지고 거기에서 버섯을 볶아 냈는데 소금간 했고요. 이건 돼지고기 목살구이고요. 무청 어린나물 이것도 영상에 있거든요. 그리고 파김치인데요. 파김치는 며칠 있다가 영상에 올라갈 것 같고요. 그리고 배추김치인데 배추김치는 목살을 싸가지고 먹으면 굉장히 맛있거든요. 입쪽으로 해가지고 썰어 놓은 거고요. 마늘하고 양파. 이렇게 해서 오늘 저녁 부산아지매집에 저녁 식사가 되겠습니다. 설명란을 참고하세요. . 감사합니다.